공교다심은 종료나무 밑에 빈들었던 장면들 카페프라스의 가짜 에노몬 르바슈파 또 한놈은 포에미안 넥타이 삐쩡마른 놈이 앞장을 터뜨린 카페는 맵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의 흐느기는 불빛 카페프라스의 가짜 이놈의 머리는 빛들은 능금 또 한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쇠미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오호 베레 소방뿐 이분이 울금향 아가씨는 비방에도 경사 벗던 밑에서 초시는 우려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하리란다 난 달리 손이 피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짓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어허 이극중 강아지야 내 발을 바라나오 내 발을 바라나오 내 발을 바라나오 한글자막 by 한효정